토실토실 알밤죽기입니다. 벌써 1시간 죽고 있는데 내가 길바닥에 나의 기도하는 둘레길 둘레길에서 기도하다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을 주웠더니 한 바퀴수대였습니다. 죽고 나면 뚝소리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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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답니다. 우리 신랑이 나 죽기 좋으라고 풀을 싹 깎아줘가지고 죽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. 어느틈에 벌써 9월인가 했더니 벌써 9월 하순 돌아옵니다. 9월달 되면 기분이 좋아요. 모든 게 다 9월달에 들어있습니다. 행사도 들어있고 모임도 들어있고 결혼식도 들어있고 9월달은 순간적으로 아람들이 쫙쫙쫙쫙 벌어져가지고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토실토실 알밤들이 뚝뚝 떨어집니다. 저도 아직 멀었나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람들이 뚝뚝 벌어져가지고 벌써 다 꽃물입니다. 밤도 꽃물이고 이제 9절초가 꽃물을 타고 예쁘게 피기 시작하더니 완전 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. 9절초 있는데로 갈까요? 갈까요? 9절초 있는데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2분 영상 찍는데 거의 다 1분이 되었습니다. 오 꽃물의 꽃이요. 이슬을 맞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쁩니다. 요것이 석사나 꽃물의 꽃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꽃물의 꽃 옆에는 9절초이구요. 9절초 벌써 활짝활짝 피었습니다. 2분 영상 끝! 오늘은 밤죽기하는 날입니다.